은비야. 울지 마세요. 울지 마요. 아빠. 은비야. 은비야. 고맙다. 아빠가 아무것도 못해줬는데 이렇게 예쁘게 커줘서. 참말로 고맙고만요. 쟤 안 잊고 찾아줘서. 쟤를 버린 것이 아니라서. 고맙고만요 아빠. 널 왜 버려. 어떻게 안 찾아. 네가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소중한 자신인데. 낳아준 대로 이쁘게 컸어야 했는디. 알아보지도 못하게. 요렇게름밖에 못 커서 참말로 지성하구만요. 그런 말이 어딨어. 널 이렇게 만난 것만도 꿈만 같은데. 정말 모든 게 다 고맙고. 다 미안해.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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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상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제 내가 다 갚아줄 차례라고 문지상 나야 내게 돌려줄게 장은비 사진이 아니라 내 결혼반지 아닌가 너랑 나랑 인연이 있었던 경찰서 앞으로 내 결혼반지 들고 나와 그럼 나도 내 죄 다 밝히고 끝내버릴 테니까 결혼반지? 문지상이 왜 연민정 결혼반지를 가지고 있어? 집에 있는 건 다 아니까 빨리 나와요 도버리 엄마 이리 나와 좋아 안 나오면 내가 돌아가지 못들어가요 저를 비춰 못들어가요 우리 할머니를 어쩌려고요? 나하고 오랫도 더럽다고 했으면 됐지 우리 할머니한테까지 또 뭐 낙지소리 하려고 그래요 어린게 왜 이렇게 말을 안들어 돈 쪽가 있고 화장 쪽가 뜨겁게 하면은 없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해도 쓰는 것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 왜 때려요? 불려시같은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를 왜 때려요? 내가 너한테 뭔 마주짓을 했다고 나를 때래? 아 이 짝도 때려버려 아 때려버려 콧가불붓 아! 도둑년 도둑년? 내 딸 어딨어? 우리 은비 어딨냐고! 이래도 거짓말 할거야? 내 딸내나 우리 은비 내놓으라고 우리 은비가 언제까지 있었냐고! 왔다 참말로 아이 지금 내가 이 사진 한 장 가지고 내가 싸다구를 두 대나 가져온 거여? 나는 몰라 모른다고? 그래 몰라! 그렇게 우리 집에서 나가! 얼른 나가! 거짓말! 거짓말이야 모른이가 없어! 우리 은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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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도 한 동석이죠 자네 때문에 나도 우리 은비를 못 알아봤어 칫솔 바꿔치기 한 거 자네 집 맞지? 예? 우리 은비 어디 숨겨놨어요 불러줘요 은비야! 어딨니 은비야! 엄마야! 은비! 지금 집에 없어! 그럼 어딨어요? 내가 데리러 갈거에요! 보리 은비! 우리 은비가 바로 보리야! 에? 뭐란거야? 자네가 그렇게도 미워하던 보리가 우리 은비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어떻게 도보리가 우리 은비에요! 그렇게 저런 애가 어떻게 내 딸이라고요! 자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머니 저 할머니 무서워 얼른 나가라고요 니 입으로 말해봐 니가 정말 내 딸 은비야? 그렇다는 고만뇨 유전자 검사라는 걸 했는디 지가 장은비고 교수님이 아빠라네요 침손장님 이렇게 천하게 밖에 못 커서 원하시지 않는디 지가 은비라서 지가 은비라서 참말로 지성하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니가 내 딸이면 왜 이렇게 밖에 못살았어 우리 은비 얼마나 예쁜 아이였는데 얼마나 예의 바르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널 보고 내가 어떻게 니가 은비라는 말을 믿겠어 어떻게 그때 그 모습이야 나도 없는데 나 너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지가 가난하고 못 배워도 열심히 살았은 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나쁜 거라고 한번도 생각한 적 없었는데 누가 옳고 틀린 게 아니라 떨어져서 산 세월을 탓해야죠 걱정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셔요 심 선장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쟤는 도보리로 살아도 괜찮구만요 보리야 난아 가자 부모 자식 간의 끈은 음해가 묶어졌을진 몰라도 인자와서 음해 마음대로 그 끈을 끊을 수는 없는 것이요 음해 음해 누구랑 삶은 없죠 아빠 집서도 나 땜에 반대하고 아까 그 할매도 나 땜에 천하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없어야 음해도 더 행복하게 살 것 아니여 음해만 쪼매 보고 잡고 서운하지 시간 지나면 음해도 괜찮을 것이여 나 서울로 이사왔어 장흥 친구들도 생각나고 거그 선생님들도 생각났는디 시방은 얼굴 하나도 생각 안 나 어매도 그럴 것이여 한밤자고 열밤자고 백밤자면 비단이 얼굴 생각 안 날 것이여 부모가 자식 떨어져서 한밤자고 열밤자고 백밤자면 가슴에 병이 나서 죽어버리지 어떻게 자식을 잃어버려 이 바보야 유방축아 내가 비단이 떼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맘도 알면서 비단이를 데려간다고 오메가 나한테 어떻게 이리워 어떻게 아니 내가 안 거는 그 방법밖에 없다야 너도 나도 민지영이도 비단이도 뭐다 숨쉬고 살라면 그 방법밖에 더 있겄냐 분명히 말하는디 저기 너는 그 집 딸 돼야도 비단이는 그 집 선주 아니여 그것은 내가 막어 나더러 어떡하라고 들구려 20년 만에 부모 찾았는디 하나도 안 행복해 이라고 속이 아프란 말이여 너는 너는 울지 마 너는 울지 마 너는 울지 마 너는 울지 마 너는 나이 싫어 민정 씨 뭐예요? 문지상이랑 왜 이런데 있는 거예요? 전 연민정 씨가 불러서 왔을 뿐입니다. 경찰에 자기 죄를 밝히겠다고 도와달라고 해서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문지상이 내 결혼반지를 훔친 것 같아서 난 반지를 찾으려고 이 반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지가 왜 문 실장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재했어요? 내가 찾아다줬어요. 연민정 씨한테 무고한 사람 의심하고 협박하는 냄새가 나서 갑자기 나 검사 기질이 발동하더라고요. 협박? 민정 씨가 문 실장을 왜 협박해? 그건 네 양치기 와이프한테 직접 듣는 게 어떻겠냐. 양치기 와이프 말만 믿고 있다. 굳게 지지 말고. 가져오 문 실장. 민정 씨가 얘기해봐요. 이재화, 문지상 앞에서 나 바보 만들지 말고 대체 뭐가 진실인지 민정 씨가 왜 이러는 건지 어서 얘기해봐요. 결혼반지를 돌려주겠다고 해서 여기 왔을 뿐이에요. 제이씨 몰래 결혼반지를 찾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요. 이깟 반지 내가 다시 맞춰주기로 했잖아. 당신하고 문지상이 과거의 어떤 사이였는지 나 다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난 만난 이후에 거짓말하는 거 그건 내가 못 참는 거야. 알아? 내가 못 참는 건 당신과 나를 갈라놓으려고는 문지상이에요. 난 절대 그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당신을 포기하지도 내가 불행해지도 않을 거예요. 난 제이씨도 내 행복도 내가 꼭 지킬 거예요. 그만하라고 했죠. 지금 내 자존심은 땅에 다 뭉개졌는데 이딴 반지 찾아서 뭐하게 해. 이깟 반지라고 했어요? 돈 많은 당신한테 이 똑같은 반지 열 개 스무 개도 더 살 수 있겠지만 난 꼭 식장에서 당신이 이겨준 이 반지해야만 했다고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반지를 다시 찾고 싶었다고요. 처음으로 사랑한 당신이 결혼 사약으로 준 반지라서 그런데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왜?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건 내가 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딴 놈들한테 왜 이런 꼴을 당해? 난 상관없어요. 난 내 반지 찾았으니까 내가 바보같이 굴어도 화내지 말아요. 우리 둘이 싸우는 건 문 실장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살아온 것도 알겠고 비단이가 귀여운 애인 것도 알겠지만 내 아들 줄 수는 없어요. 아버지. 도버리 씨도 자식 키우는 부모니까 내 마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내 큰아들한테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가씨 배필로 맺게 해주고 싶어요. 도버리 씨가 서운해도 이제 그만 물러나 줬으면 해요. 좋은 가정의 아가씨요? 연민정 씨도 고아라고 알고 있는데요. 연민정 씨도 과거에 지하고 한엄이 밑에서 자랐는디 어째 지는 안 되고 연민정 씨는 된대요. 이봐요 도버리 씨. 보리 씨도 이제 곧 친부모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모한테 들었어요. 부모님 찾아서 유전자 검사한다고. 뭐야? 부모를 찾아? 그럼 해옥이가 친엄마가 아니란 말이야? 도버리 씨 이젠 결혼하라고 그런 거짓말까지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고아라고? 이젠 남자 때문에 시골 장터에서 국밥 팔아서 키워준 부모님까지 버리겠다는 거냐고요. 부자인 사람만 사람 취급하는 사람은 나가 아니고 그 자가 아니었나? 벌받을 것이구만. 남의 인생 훔쳐서 살았은께 천벌받아야 맞는구만. 늘 해오단 말이에요. 제가 고아라고 늘 저렇게 무시했으니까요. 그러니 아주머니까지 제이씨랑 저 이혼시키겠다고. 형이 진짜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절 비술처에서 파양시키고 제이씨랑 저 이혼시키겠다고. 그러니 제수씨라고 부를 일 없을 거라고요. 그건 지금 보리 씨하고 상관없는 말이잖아요. 당신이야말로 은비 사진 전부 훔쳐다가. 도버리 못해. 제이수씨한테 당신이 뭐야. 여자한테 미쳐서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해. 도버리 씨가 왜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수 없는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더는 부모님 허락 구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보리 씨. 갑시다. 이재화 어디가. 너 이리 와. 이재화. 가방도 여건도 없어. 안 돼 우리 비단이. 안 돼 우리 비단이. 비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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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비단이 좀 찾아줘요. 제이오 오빠. 아니 방금 우리 집에서 봤는데. 맨듬 여건도 없고 옷가방도 없고. 멀리 가기 전에 공항부터 가야 쓰겄어요. 내가 지금 공항으로 가볼게요. 보리 씨는 빨리 연민정 만나봐요. 연민정은 알고 있을 거예요. 비단아 가면 안 돼. 아빠가 갈 때까지 꼭 기다려야 돼. 공항에서 잡으면 그대 빼도 막도 못해. 서둘러 얼른. 둘 다섯 번에ерт는데. 멀리 보일 것 같아요.